저희가 저번에 구독자 1만 이벤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들을 지금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S Y 님 유라하 님 허봉팍 튜브 님 민스 님 앤킹 님 지희 님 별팍 님 전옥경 님 쏘연 님 그리고 현주서 님 축하드립니다. 총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거에 뉴이티비 보고 더 건강해진 점 좋아진 점도 남겨주시고 또 원하는 아니면 또 앞으로 봤으면 영상들 서재스천도 해주셨는데요. 많은 답변 중에서 폴라겐을 드시고 피부가 좋아지셨다는 답변과 아연을 드시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셨다는 많은 긍정적인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키토에 대한 질문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키토에 관련된 영상들과 또 캐나다에서 많이 쓰이는 자연치유제와 영양제를 더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거에 답은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콘텐츠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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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